이 영상은lagen 러블리와 졸업중학생들을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러블리와 졸업중학생들이 오늘 하루 8시 일요일에 짜리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블리와 자세한 내용은요. 음? 가볼까? 오, 좋은데 이거?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길이야 가자 가자 안가 거기 있을거야? 길이 안아줘 안아줘 오~~ 어이구.... 기대 안 하죠? 귀여워~~ 갈까 이제? 안고 가죠? 알았어. 가자 가자. 으쩌쩌 샹 샹, 앉아 음악 Aaron 멍멍이 앉으면 멍멍이가 놀랬대 여기서 보는 거 괜찮아요? 여기서 보는 거 괜찮아요? 거기서 이런 거 적을 보여준 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 기리야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기리 왜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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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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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온포세님이 올해 로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3부장, 보트하우스, 멜랑콜리아,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4권이 새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2개는, 2권은 저희가 이북으로 살 예정입니다. 지금 4.5분으로 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리야, 혜연 언니 어디 갔어? 아이고, 잘 갔어. 잘 갔어. 내일 잘 갔어요. 야, 너 진짜 귀엽구나. 너 진짜 귀엽구나. 기리야. 기리야, 냠냠 먹을까? 냠냠 좀, 언니가. 냠냠 먹을까? 냠냠 먹을까, 기리? 냠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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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정확한 먹을 걸 고민했는데 맛있을 것 같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서 먹는 거예요 크림치즈랑 너무 좋아 뱀 뱀 연차 곧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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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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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키보드를 중고 구매를 했는데 케이블 선을 깜빡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닐라 라떼까지 준비를 하셨답니다. 대신에 케이블 선은 택배로 보내주신대요. 근데 제가 이걸 똑같은 키보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키보드 한성 무접점에 지금 키배열에 딱 맞아가지고 지금 이거 키보드 하나를 더 구매를 한 건데 지금 당장은 케이블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길이를 위해가지고 별 날은 아니거든요. 특별한 날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길이 장난감들을 조금 사봤어요. 신상 장난감. 길이는 약간 노즈워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노즈워크 위주의 장난감들을 샀는데요. 길이가 아니 글쎄. 몸통이 길거든요 얘가. 얘가 이렇게 몸통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는 미디움인데 이제 몸무게는 미디움인데 옷은 나지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살짝 삐딱하게 입으면 미디움을 입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커? 이거 어떡해. 원피스다 원피스. 근데 귀엽다. 얘 꼬리가 안 보이잖아. 또 이거 괜찮나? 아니. 너무 발도. 진짜 봐. 이거는 양말이야 양말. 이게 뭘까요? 빅빅이니지. 어 뭐야? 아 이 양말은요. 허벌이나 뚜껑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안이랑 바깥이랑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간식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다 뚫려 있네. 아 약간 쉽게 놀고 싶을 때. 길이 약간 되게 상급자라가지고 이런 거 껌이긴 한데 쉽게 놀고 싶을 때는 이제 양말 특별하게 샀어요. 하나는 이제 꽈배기 하나는 조개 하나는 자색고구마 하나는 앙버터 자 기리야 이거 한 번 보자. 이게 뭘까요? 조개. 자 봐봐 기리야. 이 조개는요. 이 조개 안에 이렇게 진주가 있어요. 이거 좋아하겠다 기리가. 진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 간식을 넣고 이제 이걸 이렇게 딱 숨겨서 길이를 땅 주면은 자다. 일단은 고구마다 고구마. 기리야 고구마야. 자 여기 있다. 이게 뭘까. 이리 와야지. 여기 앉아야지. 야 앉아야지. 앉아. 앉아기리. 그렇지. 이게 뭘까. 고구마예요. 고구마는요. 이렇게 자색고구마라서 숨겨져 있거든요. 이 고구마에 고구마에 껍데기를 벗겨주면요. 속살이 나오지요. 자. 헐 속살 안에 이게 있잖아. 속살 안 해도 이렇게 안에 노즈워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양말은 허벌이었는데 이 고구마 친구는 아주 단단하게 놀 수 있는 좋은 친구. 또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놀아주면 지루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딱 하나 장난감 정해가지고 간식 넣어서 놀아줄 거예요. 오늘 조개해라. 오늘 조개. 알았어. 자 이것은 꽈매기예요. 이거 되게 커요. 이런 것들이 허벌인 거죠. 사실 허벌만 크지? 이런 것들은 길이한테 꽈매거든요. 자 일단은 위험하니까 이것도 빼고 자 빼고 이 꽈매기. 어 생각보다 쳐는 게 아니야. 쳐는 게 아니야. 고정이 돼 있어. 그럼 어디다가 넣지? 이런 데다? 어 그런가 봐. 어디지? 잠깐만 나 지금 녹화되고 있는 것 같지? 어 깜짝 놀랐어. 자 기다려. 이 꽈매기 좋아한다. 길이야. 너 이거 좋아해? 이건 바로 크루아상이에요. 안도. 아 앙버터네. 앙버터. 안도. 앙버터. 자 앙버터. 길이야. 너 포식한다 오늘. 자 여기 앙바타. 바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이것도 이렇게 옆에 앙버터라고 써있어요. 여기도 있어. 앙바타. 손. 길이가 좋아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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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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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야. 이씨. 이씨. 아. 이거 먹을 거야? 줘? 줘? 그럼 코. 코 해야지. 쪼이. 쪼크. 한 번 더 쪼크. 옳지. 엎드려. 엎드려. 빵야. 길이가 줘? 어? 어. 빵바자이. 되지. 너. 가져가. 먹아. mg. 응? 공격 통증. 빡 dr. 빡 dr. 빡 dr.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